저희는 남자분들도 충분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약해보여도 힘이 세요 많이 이거 밑에 분 잘 보시면 돼요 저희는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지민님 도와주세요 포를 잡고 손목을 잡고 발을 떼세요 그렇죠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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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주세요 혹시 또 타보고 싶으시다 안 계신가요? 타보고 싶으시다 저희는 다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출발 우리 채채 괜찮으십니까? 네 잠깐 불러주세요 저희가 땀이 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미끄러지면 저희가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포를 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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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을